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 스타트 만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루모바일 님의 영상 두 개를 준비했고 나머지 하나는 홀스트럼프 시리즈 님의 최신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또 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그루모바일 님과 그리고 홀스트럼프 님 두 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란에 이 두 분의 채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스토리로 이어질까요 바로 한번 출발해 봅시다 뿅 오 뭐야 이건 뭐 시작부터 비비 뭔데 한번 20개를 먹어 놨네? 사실상 이거는 질 수가 없죠 거의 저거 뭐야 파도스인가? 저거에 빡 땅에 한 방 맞으면 그대로 가버리겠어 OK 20개 하하하하하 1등은 이미 나 비비 님이 접수했어 윽티 아우 김영고 김영고 좋아 좋아 뭣도 모르고 나왔거든요? 뭐야 포코 아니여? 야 그 기타 좋아 보인다 내놔 일루와 내꺼야 이거 내꺼야! 뚝배기를! 아자자 어머니 저 포코 이 생에서 짧은 삶 마감하고 먼저 떠나겠습니다 부딪처를 용서해주세요 오우 잘 날아가는구만 자 이 머릿속도 지켜보고 있는 정체는 누군가요? 엘프리모와 또 프랭크인데 어떡하지? 우리 테밍 할까? 그렇지 가자 즈.. 파워큐브 20짜리를 노리는 텅티 듀오 가자! 어떡하지? 두 명은 조금 힘든데? 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자 나의 이 천재적인 도네로 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계산 들어간다 과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오오오! 아 떠올랐어 짜잔 짜잔 이쒸! 오케이! 제가 궁극기 날린거야? 어? 뭐야?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후하 열심히 걸어오고있는 느낌인데 자! 궁극기 갑이다 버블껌 가요 자 간다 자 나도 간다 프랭크 점프 엘프리모 엘프리모 이리와 날아오자마자 그대로 올프리모로 변신 야구공 험란 뿅 잘 날라간다 미쳤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이거 어떡하지 공공이 생각해봐 그렇지 주스 발견 오케이 역전 가능하겠는데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게 들키면 죽는다 하이 일루와 주스 허잇 술에다가 주스를 섞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놈으로다가 만들어 줄거야 어케 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들켰다 잠깐만요 뭐야 그 주스 맛있어 보인다 너 이루와 헤헤헤 좋은거 다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막아야지! 왓! 파워가 너무 센나? 어찌됐든 1등 K득 자 이번엔 파이퍼의 시점인가 보네요 나오자마자 주스 개이득 하하 나이스! 싼라.. 아우 뜨거 뜨거 뭐야. 엇놈이야! 그렇게 첫눈에 반해 버린 프랭크였습니다. 사랑에 빠졌어 오예 드디어 모솔 탈출인가? 파이퍼씨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마 그렇네요 파이퍼씨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게 있습니다 짜잔! 당신만을 위한 특제 에너지 드링크 주스 맛이 좀 어떠신가요? 힘이 너무 세지는 느낌이에요? 아주 좋아요 저도 오자 주운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하나 받으세요 파이퍼씨도 참 뭘 또 이런걸 준비하셨대 어? 저게 아닌데? 아! 오우 아! 오우 잠깐만 우리 파이퍼씨 건들지 마 무너 악외물이 등장 또 Respond 오우 오우 어디서 남자다운척 하고 있어? 죽어라 오우 오우 타투는 오우 잠깐만 이렇게 빤스런을 한다고? 노콜 허허 받아라 원펀 프랭크 으탱 짜 찍어버려 퐁 와우 프랭크신 역시 내 같지만 남자다워요 컴 기릿 누 누 누 누 누 어 이렇게 우리 오늘부터 1위를 합시다 누 누 누 누 하지만 이것은 그의 망상이었습니다 일루 자 이거나 먹어요 갑니다 바이바이 뿡 망상충 프랭크의 최후 결국 그는 또 모서리를 탈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흐흐흐 자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레온의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레온의 어린 시절을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감상해봅시다. 뭐지?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레온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 레온의 등장. 맨 동굴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인데 뭐죠? 어 지금은 이렇게 광산으로 바뀌어버린 동굴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이 레온은 이곳에 왔었던 적이 있던 거죠. 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야?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자 레온이 한 동굴 광산에 들어와서 쭉쭉 앞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어? 저 앞에 과거 레온 어린이의 모습. 어? 뭐야? 어?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인데? 귀엽다. 자. 레온. 어린 레온이 뭔가를 만집니다. 어? 보석을 만지자. 띠둥. 레온의 닌자 스승인가요? 보스야? 닌자야? 바방. 어? 이거 타라에 붙어있다는 그 악마랑 비슷한 느낌인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닌자의 등장입니다. 약간 시련의 동굴 이런 느낌인 건가? 도도둑. 도도둑. 자. 일루와. 나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가즈야. 도도둑. 도도둑. 어? 저 무기는 레온 표창 아닌가요? 세 발 날립니다. 오마이갓. 하지만 어린 레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빡센 공격이에요. 그렇게. 뚜둥. 공략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잘 와서 다시 한 번 이 동굴에 찾아오게 됩니다. 뚜둥. 뚜둥. 음. 자. 그 동굴에 떠는 곳은 이제 광산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재도전 갑니까? 앞으로 쭉쭉 갑니다. 으으으. 오케이. 어? 이것도 뭐야? 자. 재도전하러 왔습니다. 빠밤. 슈. 오랜만이 군 도전자예요. 이번에는 이 시련을 넘을 수 있겠는가? 뚜둥. 빠밤. 자. 눈깔 또 오픈됐어요. 옛날과는 다를 거예요 이 시험 통과하겠습니다 가자 받아라 오잇 오오 오우 초장 멋있어 표창 세계를 아주 깔끔하게 잡으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렐온 허허 이걸 통과하다니 성장했구나 자 이 시련을 통과했으니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두둥 오오오오 무슨 능력을 주는 거 같거든요 오오오 그렇다면 행운의 일비지 도전자예요 이거 사실상 약간 렐온 스승이 뭔가 가르침을 주고 떠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두두두두두둥 사라진다 오오오 어하 강해졌다 저번 시간 나왔던 그 타라의 악마 아닌가요? 쳐다보지마 타라가 있네 이거 뭐야 과거 해상이야? 어린 시절 타라인데요? 두둥 뭘 지켜보고 있는거죠? 이거 뭐야 타라의 아빠야? 딱 느낌을 보아하니 뭔가를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눈깔이 빨간거 보니 정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약간 매드사이언티스트 타라의 아빠야 인거 같거든요 두두두두둑 두두두둑 두두두둑 야 이거 뭔가 과거 약간 환각을 본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오오 고마워 자 이렇게 사탕 물면서 마무리하는 느낌이고요 어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마무리되는거 같은데 저거 아까 그 지나갈 때 봤었던 그 광산 카트의 정체는 바로 하리였습니다 와우 와우 야 스토리 잘 만드셨다 결국에는 이 타라가 악마로 변한거라던지 레온의 스승같은 느낌의 그런 이상한 형체 눈깔 달린 닌자는 결국에는 타라의 아빠와 엄청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뵙죠 찾아뵙죠